행복도시건설청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국립박물관단지 청년문화기획단을 모집합니다. 모집 인원은 건축과 토목, 전시 등 다양한 전공 분야 청년 20명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0여 차례의 활동을 통해 박물관단지 건립 사업의 기획부터 설계, 운영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. 모집 대상은 박물관단지에 관심 있고 관련 분야를 전공한 만 18세 이상,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